비행기 떴다 떴다 비행기 아싸 편하게 갈 수 있겠구만 어우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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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 돼 어휴 우리 아기 다쳐 우리 아기 다쳐 여보 여기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자리도 앉아요 어 내 자리 여기네 좋다 아 잘 안 왔다네 이게 뭐야 숨막혀 미국까지 20시간 가야 되는데 숨막혀 저기요 죄송한데요 옆으로 좀 가주세요 공간이 없구나 숨막혀 여보의 가팔로 차 태도 한번 느껴볼까 숨막혀 비행기를 갑니다 안전벨트 매주세요 네 샷 발갈 사이다 있어요 여기가 KTX인가 사실 난 테러범이지 웃기는 소리 하시네 여기에 폭탄이 들어 있지 그게 무슨 폭탄이야 아프사 내 가방이 검색돼서 바뀌었네 그럼 이건 누구 거지 내 가방 아유 너무 크다 야 도망갔어 이거 코끼리 팬티가 코끼리 팬티 잠깐만 그러면 네 지금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는 건가 아이고 여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이거 놀래 잠이 치는 거예요 지금 잠이 뭐야 어 뭐야 그 폭탄은 아무도 멈출 수가 없다 여기요 아 이거 왜 나한테 여기요 여기 아 이거 왜 나한테 이거 어떡해요 다시 그 폭탄 제거 좀 해봐요 좀 아 빨리 폭탄 제거 좀 해봐요 좀 아 빨리 폭탄 제거 좀 해봐요 좀 어떻게 좀 제거요? 빨리 어쩌지 폭탄 제거 나 보고 하래 폭탄 제거 미팅에서만 해봤는데 뭔 소리야 지금 이 폭탄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나 암악과 창문 열고 던짐 되는구나 왜 창문이 안 열리죠? 비행기 창문이 왜 열려 비행기 창문이 뭐 하시는 분이야 지금 이제 다 죽는 거야 잠깐만요 어떻게 해 우리 도망가야 돼 이게 폭탄인가?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우리 보고 어쩌란 거야 뭐 달란 거야 말란 거야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폭탄에 대해 잘 알아 저희 집 전파사예요 전파사랑 폭탄 관련이 있나? 전파사 전파사 위치가 어떻게 되는데요? 신중력 4분 출구 앞이야 여러분 진정하시죠? 저 마음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폭탄은 파란 선 아니면 빨간 선을 제거하면 폭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전파사 무슨 오만 가지 색이 있구만 무슨 선이 이렇게 많아 빨간색인가? 파란색? 그럼 녹색? 노란색? 녹색? 녹색이 확실하구만 전파사 고양이 더 빨려졌잖아 지금 뭐 같은 녀석 아 속았다 지금 이 순간 저 자식이 얘기를 너무 잘해서 내가 속아버린 상황 너무 복잡해 도저히 모르겠어 뒤를 바보자 어쩐지가 있네 멈췄다 멈췄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모두가 살았어 하늘도 여러분들이 절 믿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날도 더운데 두꺼운 외비도 없네요 더운데 시원하게 외부 벗어요 벗으면 안되는데 사실 나도 테러 벗네